자 내 물풍 찾아서 계속 가보도록 하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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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아 이거 참 개 가디언 집에 들어갔겠지 쟤는 계속 쟤랑 싸우고 있네 원래 있던 대로 와 너무 가까이 여가지고 정해 지금 어어 뭐야 이거 야 체스타 한방에 죽었어 아 내꺼 저기 있는데 에 야 가가가 지금 빨리 주워 주워 아니 아이고 아이고 싸울까 싸울까 어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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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내 거다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기다 어어 어어 인마 오지마 무서워 죽겠구만 아 아 얘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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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아아 저것도 지푸라 아 한번간에 못 가져가겠네 퍼플 그래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데 바꿀게 없네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네 이제 가자 아따 여기가 아니잖아 아 여기가 아니잖아 아이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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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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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이렇게 ус 아 저 자식을 어.. 그렇게 죽여야겠는데? 일단 계획을 세우면 일단 때려서 잡긴 하는데 일단 때려서 잡긴 하는데 맞장을 까야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구를 써야돼 그러면은 어.. 몇마리 웜을 잡아서 어.. 열매를 좀 가져와서 몸에서 빛이 나게 한 다음에 이거 열매를 좀 뜯어서 애들 죽인 다음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폭발투구 아 고대에서의 투구를 한번 써보자 그거 내구력이 빨리 달려나? 일단 빨리빨리 가서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쟤네들은 체스턴은 아 이거 어이없게 죽었지 어차피 아까 텐타클 버린 것도 5% 밖에 안 남아서 버린거고 저녁이 너무 음... 아이고 나 그것도 안 만들어갔네 그 밑고기도 안 만들어 갔었네 이러다도 죽으면 완전 죽는거였는데 다행히 안 죽었네 이거 안 만들었어 밑고기 야 몸벨짱으로 안 만들었지? 음 일단 이거 넣어놓고요 자 이거 연료도 넣어놓고 기어도 넣고 기어도 넣고 파이어블 지팡이 파이어블 스텝 둘 다 50% 합치면 100% 안되려나? 그럴 일은 없네요 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돼지 꼬리 저게 다 한번 만들고 아.. 호박 씹는거야되는데 어.. 호박 씹는거야되는데 헛 호박 체스토가 죽었어요 체스토가 죽었어요 체스토가 죽었어요 체스토가 죽었어요 안돼 체스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먹이면 그래도 안먹는데 그래도 안먹잖아 내가 먹어 그냥 용어씨 아쉬웠는데 용어가 너무 많은데 살아나 저거 다시 살아나 걱정 마지 마세요 우리들의 체스토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 사탕으로 가지고 갈까? 아이고 비교해 인마 가 집에 애비 들어가 집에 가라 배가고프다 일을 하고싶다 너희들은 일을 하고싶어진다 왠지 가서 꿀을 따야될 것 같다 어 그래 사탕 가져가자 사탕은 단점이라면 사탕은 단점이라면 공격 인사 처음부 Ages 링기 Не 분 deceived 엔 여 다 felt 빨빨리 만들어줘 빨빨리 만들어줘 우리 보스를 한 번 잡으러 가자 보스 잡으려면 밑에 고기 만들어야지 일단 빨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나 모자랄 것 같은데 사탕은 효과가 정신력 회복이에요 피를 몇 깎더라구요? 3인가? 피 조금 깎은다음에 정신력을 15회복시켜줘요 호박이 제일 좋긴하지만 호박은 호박이 있어야되서 근데 사탕은 꿀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일단 사탕을 여다 놓으면 안되지 어 이거 뭣겠냐 몬스터고기 하나밖에 없네 어 몬스터고기 하나밖에 없네 아 이런 야 잠깐만 얼음 지팡이 나 얼음 지팡이 다 썼나? 어 얼음 지팡이도 다 썼나 보네 아니면 안갖고 안갖고는 아닌데 이걸로 버팔로가 잡힐려나? 이걸로 버팔로 잡히나요? 한마리씩 얼음 지팡이 말고 화이어 지팡이인데 불 붙고 애들 다 타는거 아니야? 애들 다 타는거 아니야? 좀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이를 하나 골랐어 야 야와봐 야 불 붙인다 불 붙인다 야 일로와 일로와 아 얼음 지팡이 해야되는구나 역시 얼음 지팡이 좀 위험해 뭔가 또 나왔어 하얀 지팡이는 위험하군요 위험해 위험해 얼음 지팡이라 해야 돼 다 불 붙어가지고 다 타겠다 사이드 잘못하면 잠깐만 야 뿔이 어디있지 요거인데 어 이거 두개 이거에 수업 4개 이거에 이게 4개였나? 나무통 4개지 나무통 4개 나무통 4개 어 잠깐만잠깐만 안 끌리는 그게 좀 위험한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끌리긴 끌리는거 같은데 위험한거 같아요 어 끌리긴 끌리는거 같은데 위험한거 같아요 이러면 이러면 자 빨리가 빨리가 가자 가자 아 이거 말고 사탕을 가져가자 뭐야 이거 갑옷은 밑에 100%짜리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3개 하나만 더 만들어볼까 갑옷은 하나만 더 만들어가고 투구 투구는 대구 투구는 저거 하나로 될거야 민지 비닐 그 분 가 까 그 가 왜 가 결롱 이 무기도 두 개면 되겠지 아! 얼음 스테프 얼음 스테프 하나 만들어가자 아 이거 다 썩네? 제기래 썩나 썩는다 이거 빨리빨리 얼음 스테프 얼음 스테프 어떻게 만들어야되지? 뭐였더라? 아 이거랑 이거랑 아이스테프 빨리가야돼 이거 다 썩고있어 포션이 썩고있다고 이게 보관기간이 되게 긴데 이게 되게 길건데 왕을 죽이러가 가디언 가디언을 죽이면 가디언의 가디언의 뿔이 나를 반겨줄거야 뿔뿔뿔 뿔이 있으면 사이클로스 아이도 있고 터렛을 만들수가 있다고요? 그 터렛이 그 터렛이 그 터렛이 이 터렛이 이 터렛이 얼마나 굉장한 터렛이 정말 굉장해요 아 아 여기 몇마리 잡아가야되는데 지금 야 일로와 따라와봐 여기 몇마리 잡아야되거든 이 터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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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터렛이 3개는 있어야 할거같은데 zens 야 너 나와봐 나와 오오!!!! 오 어엌 얘까지 있으면 안되는데 전형인가보여 새우장 님 왔어보실라 아 번갱 님 왔어쳤러 아 요기도 있네 통닭제임면 어서오세요 빨리 열매를 내놔 어이구 어이구 자 자 타이밍 맞추고 타이밍 맞추고 아이 타이밍 맞춰야되는데 이리와봐 야 이리와봐 어디가 야 어디가 아이고 자 아이고 어이씨 2개로 모자랄거 같은데 그 가디언이 만피가 1500이었나 처음이들면서 이렇게 많은건 아닌데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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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아 아아 정을 안찬다 이거 음식이 썩어가지고 이씨 하나 더 따갈까 열매 하나 더 따갈수 이거 납붕은 없겠지 어 일단 저기까지 가야되니까 여기 여기에 지금 가디언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지금 포션이 불안해요 포션이 포션이 보통 그 그냥 보통 포션인가요? 싸워하고 있는 포션인가요? 녹화요? 녹화는 이미 하고 있긴 한데 이거 가디언 그렇게 막 피가 만 단위는 아닐거 아니에요 아까 뭐 1500단위인가 뭐 그 뭐 그러..그랬던거 같은데 못잡진 않을거 같은데 2500? 2500이면 몇대 때려야되냐 한 스물..몇방울 때려야되는데 얘네들 일단 다 죽여야되요 좀 깔끔하게 위해서 타이밍 맞추고 타이밍 맞추고 아 타이밍이 자아 따라올래? 자아 이렇게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오기가 이거 하나로 얘네 체력이 900이거든요 얘네 체력이 900이야 얘네 체력이 900이야 여기에 내가 어 여기에 내가 어 하나 넣어놨는데 아니 오지마 이 자식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무기 내구도가 부족할수도 있겠다 아 이거 치다가 무기 내구도 빡 까지면은 어 어 억울할거같은데 아이고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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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소식이? 별거 아니었잖아? 저거? 아 이거? 아 뭐 이따이놈이 아니었어? 이거? 겁만? 겁나게 멀쩡한 놈이야 아 뭐 이런놈이야 아 뭐 이런놈이야 아 겁나게 그 아 뭐 이렇게 쉬워 아 겁나게 준비하고 내가 멍청이 같잖아 아 겁나게 준비하고 내가 멍청이 같잖아 아 아 원래 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 좋아좋아좋아 이야아 좋아 좋아 어 뭘, 뭘 버려야되나? 이거, 이거 버리죠 뭐야 이거? 아니, 나는 이 열매를 몇 개 구해와서 열매 먹으면 토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80% 간대면, 80% 간대면 공격력이 100이라고 쳐봐요, 얘가 100이면 나한테 들어오는 데미지가 4밖에 안 돼요, 4, 한 대당 근데 제가 공격력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았는데 아까 다는 거 봤어? 한 많아봤자 그냥 200 될 것 같은데 200이면 나한테 들어온 데미지가 8이거든요, 한 대당 야, 일단 뿔을 얻었어요 나 뿔 얻었는데, 뿔 어디 갔냐? 야, 뿔 어디 갔냐, 뿔? 아, 뿔! 아, 뿔 뿔 뿔 만들었죠 어, 이거 뭐야? 아니, 파란색 구석이잖아? 여기서는 텔레포테이션 스태프가 통하지 않아요 빌어먹을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도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야 동굴에서는 써먹히지도 않고 가장 쓸만한 데가 동굴 밖에 없는데 아까 두 번 썼다가 그냥 보석 지팡이 날려먹고 잠깐 가서, 그 아, 뭐야 디어클롭스 아이하고 뭐뭐가 필요한지 잠깐 보고 보자 아, 이거 썩으려고 하네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썩으려고 하네 아, 이거 썩으려고 하네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썩으려고 하네 여기를 나가려면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2층이에요 지하 2층에요 어, 여기도 가는 길이 있나? 어, 여기 가는 길이 쭉 없네 상자가 있네 쓸 자리 없는 것들 여기도 상자가 있나? 보석이나 좀 놔라 오케이 근데, 놓을 데가 없네 어... 근데 또 쯧 뭐 땐 가지? 이거 버릴까? 거대 토끼는 죽기 쉬운데 아침 됐나보다 아침되면 얘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굉장히 자기 세상을 만나듯이 활기를 치고 다녀 저기 있는 내 먹이가 니 먹이냐 니 먹이냐가 내 먹이냐 하면서 굉장히 먹성을 드러내죠 저기 온 김에 상자는 다 딱 까봐야죠 그래도 이런 거무줄을 지날때는 끝에 어, 저거 뭐 어떻게 가? 뭐 텔레포스테이션 스태프 쓰기 아 쓰...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개풀 개풀 괜히 텔레폰만 두 번 썼네 에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썼는데 개풀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쌍 제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Crystal 터렐라 여기 diverse 있는데요 뭐야 이제 는 개풀 깜짝 아 깜짝 이게 그렇지만 깜짝 뭐 나오려나? 아...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건데 디오클로스 아예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저거 말고 디스트로스 안스테폼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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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석은 어떻게 얻는거지? 이.. 저거서 이 보석 옐로우잼 옐로우잼 초록하고 오렌지 섞으면 옐로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옐로우잼은 어떻게 이렇게 파워 프롬도 풀파워 풀파워? 이걸 차면 풀파워가 되는건가? 초사연이 되는건가? 갑자기 강해지고 막 이거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지하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거든요 열매를 구할 필요가 없고 정신력도 많이 안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이런로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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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심스러워 야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aulo 지내하는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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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땅떠러진가? 상현장님 어서오세요 덤비지마 니네들 내가 사이클로스 스태프하고 디스트럭션 거시기 스태프를 가지고 다니면 니네네 아무것도 아니라는거 니네네네네 알거야 스스로 근데 이게 20%밖에 안나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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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라 어? 야 니네가 나를 이길거 같애? 두명이라도? 아구아구 자아 타이밍 맞추고 무긴 내고도가 안될거같은데? 여기 지하 1층에 여기 지하 1층에 아 무기가 안될거같애 가자 지금 가자 가자 뭐 쓰 어딨려고 하냐 지민아 어 지민아 지민아 지아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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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클럽스 터렛 터렛을 한번 만들어볼까 잠깐만 초록 보석도 음 음 여기가 아니었지 아까 이게 녀석이 6,3,18 세 개 만들어볼 수 있네 아이고 큰일났네 다 썩어하고 있어 움직일 음식이 썩어가고 있어요 아 일단 넣어놓고 어 내가 또 음 음 음 음 이거 작은 고기 넣기가 필요해서 검정색 박쥐은 어 박쥐은 이거 썩어간데 그 동굴 근처에 있어야지 나와요 야 이거 왜 안 먹어 아 이거 그냥 달걀이구나 그냥 달걀은 안 되고 요리를 해서 새 거로 바꿔주죠 어 뭐야 여기 미트볼이 나와 음 책이래 이건 어떡하지 이거 거의 썩어 문드려질라고 하는데 달걀 만들자 뭐 어떡해 이번에는 해머하고 어 저 저 도구들 좀 가져가서 아 나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아까 이거 이거 하고 도끼 이렇게 이거 이거 놔두고 도끼하고 이거 하고 황금 도끼하고 황금 도깽이하고 뭐가 필요했지 나무가 필요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어라 나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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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엤나 으흙 뭐에요? 아 고대 아이템 이거요? 이거 이빨 트랩이에요 아 이건 다 썩어가네 저렇게 썩어가는 고기는 예 뭐 건조대에다 말리면 다시 풀피가 되면 어 겨울이 되는거 같은데 겨울이 됐어 아 재기라 호박은 채치도 못하고 겨울이 되버렸네 이건 뭐야 아니 이 일을 어떡하지 겨울이 되버렸잖아 아 이 일을 하지 말고 이거 하나 빼고 아 이 일을 어떡하지 사이클롭스 아이 하나 재료를 가져가야죠 텐타클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두개 가져가고 곡괭이도 재료 어 이게 리빙나무였나 아까 까먹었네 까먹었네 어 내가 처음으로 공략을 보는데 기억이 안나가지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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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이거 이거 가지고 가구요 이게 여기 저거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여기서 몇개 몇개 만들까? 황금이랑 나뭇가지 가져가서 녹색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건 지금 다 만들었지? 이거랑 녹색 스태프 디스트럭션 스태프 그지? 스태프 음.. 가자 음식 가지고 대략.. 대략.. 어.. 포션 만들.. 포션 할만한게 없는데?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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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床